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가냐고요? 오늘 월요일 아침에 저 보호망 저와 저희 팀장님들 조조할인 오랜만에 아침 일찌 강변 테크노마트 10층에 CGV죠. 여기 가가지고 조조할인 지금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탑건 재밌다고 하는데요. 저 보호망도 회사에 출근했다가 지금 강변 가가지고 일단 아침 일찌 저희 팀원들끼리. 오랜만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랑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침 일찌 영화 보고 점심때 좋은 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반차 오전에는 저 보호망이랑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심 이후에는 다시 일을 시작할 거니까 지금 영화 보러 가고 있습니다. 자 뭐 탑건 재밌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영화가 휴식하고 넘어가서 다시 라이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네 저 보호망 여기 간변 CGV에 왔습니다. 저희 팀원들 지금 저희 탑건 영화 보고 있고요. 저 보호망도 지금 들어가서 영화를 볼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팀원들이랑 같이 CGV 영화 본 건 처음이라서 앞으로 좀 문화생활을 좀 많이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보호망 여기 오전에 영화 보고 점심때 맛있는 또 이렇게 음식 먹고 바로 이렇게 회사에 복귀해서 설계하고 상담 바로 할 테니까 오전에 연락 안 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좀 이따 뵐게요. 아 지금 여기 애줄레에 왔고요. 저 보호망과 저희 보호망 팀원들 식사 맛있게 하러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팀원들도 같이 와서 점심때 맛있게 먹고 또 일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팀원들도 많이 있네요. 네. 어 안정팀에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오은주 팀장님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미 팀장님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팀에서 맛있게 드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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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이동훈 팀장님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정치는 산만한데 왜 조금밖에 안 드세요. 네. 아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아 저쪽에 또 보험 쌤이네요. 아 우리 보험 쌤님 예. 맛있게 드세요. 또 이렇게 한다가 또 열심히 하셨는데 또 예. 식사 맛있게 드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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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드세요. 이렇게 좀 많이 네. 드셔야죠. 네. 많이 드세요. 네. 네. 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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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총이도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우리 박빈찬이 맛있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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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갑자기 부슭 튀어나와서 네. 예. 마신 거 많이 있네요. 아우. 예. 많이 먹고 또 많이 힘내야죠. 네. 네. 아유 우리 팀장님들 저 보험왕도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일단은 아침에 영화보고 또 이렇게 점실때 또 이렇게 애슐리에서 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보험왕팀은 항상 맛있게 또 이렇게 식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오은주 팀장님. 네. 항상 이렇게 맛언니지만 같은 외모는 우리 탐크루즈처럼 뭐 2,30대 절대 동안 네.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어깨 좀 많이 드시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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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장님들 여기 지금 이제 자리가 또 올 것 같은데 아유 조세 팀장이 아유 스타일이 아주 그냥 예. 아유 네. 어디 도망가세요. 네. 아유 참 이쁩니다. 아유 너무 이쁘고요. 네. 이따가 다시 찾아뵐게요. 네. 아 자 우리 팀장님들 맛있게 먹고 있네요. 아유. 네 팀장님 맛있게 드세요. 네. 다들 왜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려요 이렇게. 아유. 예. 우리 얼굴 예쁘신 우리 레고 머리 우리 조세 팀장이. 아유 정말.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앞으로 자주. 뭐 자주 와서 지겹죠? 네 자주 하죠. 자주 와서 지겹죠? 네. 자주 와서 지겹죠?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렇게 자주 우리 김성훈 팀장님도. 네. 네. 우리 박수인 팀장님도. 예. 많이 드시고. 예. 다음에 더 좋은 데서. 예. 예.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노력. 예. 노력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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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은 집장님. 와우. 우리 탐크루즈처럼 우리 나이를 거꾸로 드신. 아유 진짜. 네. 우리 이동훈 팀장님도 많이 드시고요. 예. 이번 달에 새로 와서 진짜. 아유. 기대됩니다. 우리. 네. 우리 노은 팀장님도 워낙 뭐. 네. 많이 드세요. 네. 증산 자주 하시니까. 네. 네. 우리 보호망팀은 이렇게 자주 마식 먹고.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네. 우리 팀장님도 맛있게 드시고. 네. 화이팅. 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